나를 수록 보좌가 된다. 자선기부는 행복감과 관련성이 높다. 또한 기부는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삶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자신에게 보내며 잠재의식을 고모한다. 자선기부는 잠재의식을 강화하는 강력한 기법이다. 더 많이 기부할수록 기부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. 벤저민 하디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마크 빅터 한세는 기부는 우리와 우리의 생각 그리고 결과를 두 배로 만든다. 마치 풍요로운 바다와 같아서 티스푼 양동이 트레일러로 퍼올려도 상관없다고 맞았습니다. 기부는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